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실제로 수업문제에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그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출제한 학교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미처 확인할 수 없는 아주 고전의 문제들도 출제가 종종 되기도 하고 2학년 시험 문제인데 3학년 기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수능 기출도 많이 출제가 되고 1학년 친구들한테는 2학년 3월달 학력평가 문제가 1학년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2학년 3월달의 학력평가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공개특강 한 문제씩 딱 한 문제씩 여러분한테 단원별로 꼭 좀 확인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첫 번째는 수학상에서 당식에 관련된 단원들 중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고전 기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어떤 거냐면 아마 문제집이나 학교 기출 문제에서 자주 만났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2011학년도 9월달에 인천교육청에서 출제되었던 4점짜리 문제입니다. 첨부파일은 따로 안 올라가니까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A, B랑 A, C가 4인 이등변삼각형 A, B, C가 있습니다.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 B와 A, C가 4라고 돼 있죠. 여기가 4고요. 여기도 4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 위에 두 점 L1, L2를 잡았는데 여기 그냥 아무 점이나 L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L2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L1, L2에서 A, C와 평행한 직선을 그어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B, C와 만나는 점을 M1, M2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M1, M2에서도 A, B와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얘랑 만나는 점들을 N1, N2라고 했습니다. N1, 그 다음에 N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L1, AL1의 길이와 그 다음에 LEB, LEB의 길이를 곱했더니 1이 되었다 이 정보가 하나 있고요. 어두운 부분의 전체 넓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이 색칠이 되어 있거든 여기에 전체의 넓이 어두운 넓이가 전체 삼각형 ABC ABC의 1분의 2이 되도록 두 점 L1, LE를 잡을 때 15 곱하기 L1과 L2의 길이를 구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다항식에서 만들어지는 도형 문제이고요. 도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단서를 미지수로 설정할 것인가 어떤 단서를 미지수로 설정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미지수로 설정해야 되는 단서는 마지막에 위치하거든 마지막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15 곱하기 L1, LE를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의 주황색 길이가 여러분이 결국에 구해야 되는 길이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맨 처음에 제시가 되었던 AL, 이 길이와 LEB, 이 길이의 곱이 1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일단 문자가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의 길이는 A분의 1이 만들어질 거고 나는 마지막에 15 곱하기 이 선분의 길이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거를 X라고 설정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급적인 원칙이 문자는 최소한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문자를 두 개를 설정하시고 그럴 땐 좀 과감하게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 길이가 A이고 얘 길이가 A분의 1인데 여기를 만약에 4-A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내가 문자를 더 늘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식을 늘려뜨려 버리면 조금 계산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한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때는 좀 과감하게 늘리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좀 이용해보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서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평행하게 그어볼게요. 평행하게 그러면 당연히 이걸 두 개를 뭐라 그러지? 닮음이라고 한다고 하죠. 닮음. 닮음에 대한 거에서 닮음에 대한 거에서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빗변 빗변이 아니고 엇각, 동의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지만 지금 각도를 다루는 문제 아니니까 닮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길이의 비. 닮음비는 기본적으로 길이의 비죠. 길이의 비가 A대의 B인 도형이 있단 말이지. A대의 B인 도형에서 이거를 내가 넓이의 B로 바꾸고 싶다. 넓이의 B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것이 뭐의 B로 변합니까? 제곱에 대한 비율로 변하죠. 닮음이 닮음의 길이의 B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닮음을 두 개를 쪼개볼게.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는 분명히 닮아있다고 칩시다. 이 각도가 똑같고 이 각도가 똑같았을 때 그때의 길이가 얘가 A이고 얘가 B라고 한다면 길이의 B는 A대 B지만 넓이의 B는 얘가 A제곱대 B제곱이라서 이거 어디까지나 이거 뭐야? 비율이죠. 비율.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비율로 설정하지 않고 넓이 그 자체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넓이는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B제곱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런 거 하나 붙여주면 확실하죠. 이거의 이름은 비례상수예요. 비례상수. 왜냐하면 넓이의 B가 2대 3이래. 근데 그것이 2대 3일 수도 있고 4대 6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대 9일 수도 있어요. 전부 다 2대 3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례상수 같은 거 하나 곱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맨 처음에 AL1 곱하기 LEB의 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전부 다 써먹었죠. 힌트를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평행하게 선분들을 다 그었다고 했으니까 이 지금 색칠된 세모들도 모두 다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얘하고 지금 큰 것도 닮아있고 두 번째랑 큰 것도 닮아있고 서로서로 다 닮아있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A라고 했으면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얘도 뭐가 되겠어요? 얘는 X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X가 되겠고 자 그럼 여러분이 색칠되어 있는 세모에 좀 집중을 해보자. 얘의 길이 이 녀석 삼각형이랑 이 녀석 삼각형이랑 이 녀석 삼각형이 모두 다 닮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개를 합친 넓이가 전체 삼각형과 같다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 전체 삼각형 A, B, C에 대한 넓이 말고 길이에 대한 비율을 설정해보자. 길이 전체의 세모는 지금 길이가 얼마입니까? 4죠. 4 4 대 조그만 것들끼리의 길이에 대한 비율은 맨 앞에 있는 것이 A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있는 것이 X이고 마지막에 있는 길이가 A이야. 이건 길이에 대한 비율이에요. 길이에 대한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힌트가 주어진 게 뭐냐면 넓이들끼리의 비율이 2분의 1이 되도록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는 아마도 4가 제곱된 16이 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넓이가 16이라는 말은 아니야. 넓이에다가 비례상수 하나 곱해 주십시오. 넓이, 전체 네모, 전체 세모는 조그만 것들끼리 여기다 2분의 1을 한 것 조그만 것들끼리의 합은 A분의 1이 아니고 A제곱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더 다음에 A제곱 여기에다가 비례상수 하나 곱해주면 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K는 어차피 지워지는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를 해서 놓치더라도 문제의 답은 나옵니다. 자, 근데 식을 잘 봐봐봐. 식이 지금 문자 몇 개입니까? 두 개거든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한,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두 개 설정하면서 잠깐 빠트렸던 조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죠? 어, 저기서 4랑 4는 A랑 A분의 1을 더한 거랑 그 다음에 X를 더한 것과 똑같다. 이거 두 개 더한 것은 X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X라는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제곱분의 1과 A제곱 요것을 좀 표현을 다시 해야 되겠죠. X에 관해서.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니니. 자, 그러면 여기서 4 마이너스 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A분의 1이니까 여기서 A제곱분의 1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양변을 제곱해보면 나오겠죠. 양변을 제곱해보면 16 마이너스 8X 더하기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에다가 더하기 2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2가 중요하고 2가 넘어가면 아마도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라는 값은 X제곱도 보이고 마이너스 8X도 보이고 2가 넘어갔으니까 14로 변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 2가 약분돼서 8이 됐었고 8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X제곱 하나 더하는 거였으니까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에다가 더하기 14 이렇게 만들어졌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제 X 2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14 빼기 8이니까 플러스 6은 0이 돼서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서 따라서 X는 1일 때도 있고 X는 3일 때가 있어.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X는 1이 있고 X는 3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다가 좀 확인을 할 거냐면 만약에 X가 1이라면 만약에 X가 3이라면 두 개를 다시 좀 펼쳐봐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1이라면 단서를 뒤져보세요. X가 1이면 A 더하기 A분의 1 A 더하기 A분의 1이 얼마? 3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X가 3이라면 A 더하기 A분의 1이 얼마? 1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수학 하에서 명제단원을 배우고 나면 A분의 1 A와 A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조금 더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문제가 만약에 1학기에서 축제가 되면은 그걸 쓸 수가 없어. 산술기하라는 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양변의 A를 곱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 여기서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두 개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은 밑에 걸 좀 보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서 내가 A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서 뭘 써야 되죠?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이건 뭐야? 허수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라는 값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X가 3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근이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A를 찾는 게 아니고 X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능하다고만 체크를 합시다. 알겠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를 곱하기로 했었지? 여기다가 15 곱하기 15 곱하기 L1에다가 L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했던 건 얼마였죠? 1이었죠. 그 정답이 그래서 15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풀었지만 여러분이 약한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어요. 닮은 비도 마찬가지고 닮은 비에 대한 넓이의 비로 빠져나가는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연습을 하지 고등학교 때 따로 배우진 않거든. 만약에 시험에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딱 출제가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도 많이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수학상 다항식에서 기본 다항식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 가장 자주 보이는 시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나와있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흘러나갔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 되고 어디를 포인트를 잡아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될지 확인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